저거 뭐야? 돈, 돈 같은데? 아, 돈 맞는데. 이 망할 놈의 돈. 가위 썩은 놈의 돈 때문이다. 내가 미끼를 어떻게 키웠는데. 어릴 때 병찬에 자랐던 백두는 먹인다고. 약 주고 하러 백두에 사는 다 돌아다녔고. 학생이 깡패야. 공문 안 하고 친구들 이모야. 금강이 놈한테 생돈 나간 건 고사하고. 생명부지 남한테 무릎도 끌었지. 배탈 난 서라기 놈 안고 뛰다 무릎이 나간 게. 여지 날구질을 하지 않니? 운좋아, 운좋아. 운좋아, 운좋아. 젖먹이 할 날은 없고 육수 끓인다고. 허리병 난 건 또 어떻고. 그렇게 키워놨더니 공원 못할 망자보다 내 눈을 두고 쌈박질을 해. 이 종간난 새끼들이 진짜. 내가 이렇게는 배 아파 못 간다. 그리고 한 번쩌자 내 눈을 사주려. 아멘. femmes 조그란 명도 다 같면서 지어버렸을까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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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